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. 3월달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. 제가 겨울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작년 설명회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. 너무 3월달 시험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만 거의 3월달 시험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일단 안했고 그냥 캐스트 하나 딱 찍어드렸거든요. 굳이 너무 일단 집착할 필요도 없고 잘 봤다고 너무 이제 제이제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너무 또 흥분할 필요도 없고 크게 일단은 의미는 없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감기 같은 시험이야. 그냥 이제 시험이 왔으니 나는 시험 보겠다. 그냥 딱 이 정도 있다는 느낌이거든요. 제가 시험지가 좀 늦게 떠가지고 시험지를 그냥 쓱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좀 빨리빨리 일단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.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자 지금 라이브라서 제가 가형하고 나형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가형을 먼저 하고 또 이제 이과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. 가 다음에 나니까 자 가를 먼저 하고 나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 그럼 첫 번째로 가형 시험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좀 약간 애매했죠.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출제가 된 지점이 미적분 2죠. 자 미적분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아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. 자 기아는 나오지 않았고 자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 순열 조합까지만 딱 나왔거든요. 자 순열 조합이야. 자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 제가 시험지 쭉 이제 보다 보니 순열 조합 쪽 문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.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. 16번 있죠? 어 16번 너무 괜찮죠? 자 16번 문제가 자기는 단순한데 문제가 굉장히 일단 깔끔하게 좋아요. 자 결국에는 집합 컨셉이니까 제가 유료할 때 얘기했었어요. 집합 컨셉이라서 결국에 원소를 다른 것을 다른 것에 집어넣는 거니까 중복 순열 컨셉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답에 대한 이제 객관식의 추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거야.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있죠? 자 18번은 물음이 조금 아쉽긴 하나 이거 자체로 괜찮아요. 이게 괜찮은 게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쓰거든요. 6권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쭉 써나가다 보니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문제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 아 이 정도면 뭐 이제 훌륭하지. 어 그걸 일단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순열 조합 쪽에서 또 특이했던 문제가 29번이에요. 29번은 엄청나게 잘 만든 문제야. 그러니까 문제가 좀 나이스 했어요. 자 29번인데 29번은 제가 좀 틀을 잡고 있다 해설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이거 케이스를 나눠서 일단은 가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얘를 번역을 하다 보면은 6권을 결국에 소폭 쓰게 되거든요. 제가 유론할 때라면 이런 얘기에 있어서 전체에서 막 이제 빼려고 하지 말고 자 순간순간 문제에서 원하는 그 해당되는 경우에서의 전체에서 일단 빼나간다. 그 느낌 이제 유지하면은 자 크게 이제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 세 문제가 다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아주 괜찮았거든. 자 그리고 미적분 2에서 그나마 일단 이제 좀 고3들은 조금 풀기 힘들었을 것 같은 게 30번이야. 자 30번 문제가 되고 30번은 오히려 이제 재수 이상들은 조금 잘 풀었을 거야. 자 어디서 일단 많이 봤던 느낌도 있고 많이 해봤던 일단 느낌이 있어서 괜찮게 했을 거고 내가 이걸 좀 슬쩍 풀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. 이 30번을 풀 때 사차함수를 결정을 하는데 접한다 그랬으니 이렇게 일단 놓고 간 친구도 있을 거고 자 마지막 개형이 이거였는데 얘를 생각을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답을 썼을 거야. 자 그렇게 일단 돼서 실수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고 자 30번 뭐 이거 자체를 일단 우수하죠. 자 이거 이제 괜찮았고 자 그리고 주관식에서 11페이지에서 뭐 27번 28번은 거의 고전이죠. 자 이건 뭐 제가 뭐 따로 일단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다가 21번이 있어요. 자 21번도 의도는 좋으나 약간 이제 풀면서 아 이게 국민정서상 답이 5번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5번이 아니라는 걸 조금 놀라셨을 거고 답은 2번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21번이 제가 뭐 이제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만들다가 살짝 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그냥 이제 답은 나와서 일단 뭐 괜찮았다고 느끼셨을 거고 자 크게 일단은 뭐 의미가 일단 많이 부여되는 문제는 아니야.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거 풀다가 20번 있죠. 자 20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깊게 봤으면 하는 게 자 20번은 요 얘기만 좀 잠깐 해줄게요. 20번 문제는 제가 해설할 때 이따 다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해드릴 건데 문제에서 낯선 함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을 감안을 하셔야 돼. 자 그런데 잘 들어봐. 가본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G'이 우함수야. 자 G'이 기함수라 나왔구나. 자 그럼 당연히 G는 무슨 함수는 맞을까? 우함수는 맞겠죠. 하면서 일단 분명히 갔을 건데 그 G라는 함수 상태를 보니까 GX가 사인에 FX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 얘가 우함수인데 얘는 기함수니까 아 분명히 그냥 팍 이루고 갔을 거야. 얘가 어? 결국에 얘가 우함수면 되지 않나요로 갔을 건데 사실 이거는 확정이 안 되죠. 자 지금은 2차 함수라서 우함수가 맞지만은 자 일단 해석할 때 얘기를 좀 자세히 해줄게요. 얘가 굳이 우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검증이 좀 필요하고 너무 이제 많은 의미보다는 그냥 문제라는 소감은 그냥 주어진 대로 꾸덕꾸덕 잘 끌고 왔더니 답이 나왔다. 그냥 이런 컨셉도 일단은 나쁘지 않겠죠. 자 이거 전반적으로 괜찮았어. 자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게 19번이죠. 자 여기도 좀 이어 쓸게요. 19번은 크 우수하죠. 많이 우수하죠. 자 제가 드릴 1주 차례 이미 일단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엔 무슨 사각형? 집과 사각형. 자 결국엔 집과 사각형이야. 자 집과 사각형이고 자 각을 통해서 관계식을 쓰고 각이 있으면은 삼각비를 쓰게 될 거고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각이 없다고 붙이면 뭐가 있을까? 피타오라스죠. 자 이거 이미 1주 차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얘기야. 피타오라스일 수 있다. 자 이것도 일단 뭐 괜찮죠. 너무 괜찮았어. 문제가 너무 나이스하고 묻는 구조도 거의 이제 완결성도 돋보이고 아주 괜찮죠. 자 그 다음에 객관식 좀 쉬운 문제 중에서 뭐 17번은 고전이니까 그냥 이제 내비 둘게요. 자 그리고 15번도 쉽기는 하나 이 문제의 좀 아쉬움은 15번 역시 삼각함 주제단 무슨 삼각형이니까? 집과 사각형. 얘를 따지면 되긴 하는데 배각을 결국 쓰게 돼 좀 아쉬우나 뭐 더셈 정리라고 보면 또 이제 못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일단 잘돼 해결했을 거야. 자 라고 하면서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. 가형 시험지는 참 괜찮았거든. 자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자. 시험법이 일단 전체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일단 미적분 투만 너무 죽은 자체가 나오고 확률 통계에서 핵심이 되는 확률하고 통계를 아직 안 나왔으나 자 시험을 보는 수고는 했으나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할게 만약에 이제 받은 점수가 그냥 원점수로 보셔야 돼요. 그 지금 제가 이제 확인을 조회해 보니까 여러 입시 간간에서 1등급 컷을 추정으로 하는데 지금 1컷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험이야. 그래서 이제 가형 기준으로 92점 이상이면은 자 안정적으로 1등급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기준을 생각하는 거야. 자 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참 잘하신 시험이고 뭐 이제 결과에 대해 너무 집착할 건 아니죠. 자 고르기 때문에 보시고 가형은 출제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우수하고 교육 과정에 벗어난 것도 없고 무리한 것도 없었고 아 이렇게 이제 절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굉장히 좋았어요. 굉장히 좋았고 30번도 이거를 생각 못한 친구로 분명히 오답이 일단 나오게 일단 만든 문제고 아 전반적으로 참 괜찮았어. 고전적인 소지도 많았으나 자 아무튼 이제 뭐 학생들 시험 보내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나름 일단 감히 평가를 해드린 거야. 자 그러다가 제가 문제를 나름 좀 분류로 한번 해봤어요. 자 보세요. 자 요렇게 일단은 써놨는데 요거 좀 지울게. 자 이제 풀면서 그냥 딱 느꼈던 느낌은 18번, 19번, 29번, 30번 문제 참 좋아요. 그래서 스마일 이렇게 그려놓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표정을 지우는 이유는 이게 어렵지나 않으나 학생들이 약간 좀 당황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분명히 이랬을 거야. 그림을 그려서 풀 것인지 계산할 것인데 제가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.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림에만 너무 의존을 해도 안 되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계만 의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은 그냥 아주 괜찮은 보조수단으로 보시는 게 맞고 결국에 주어진 대로 계산하는 게 일단 문제일 거다. 자 그런 의미고 자 21번 제가 이렇게 일단 서는 이유는 약간 좀 이제 막판에 좀 허무해졌어요. 그래서 일단 써놓은 건데 이 도함수 차 관련된 물음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일단 보시고 가용은 전반적으로 제가 뭐 시험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별로 할 말이 없어요. 문제가 괜찮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보단 많이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마 이제 오늘 고3들이 이제 이걸 많이 느꼈을 거야. 특히나 자연계는 국어시험 보고 수학시험 보고 영어시험 보고 탐부시험 보는 게 이렇게 집중을 쭉 해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거야.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되겠죠.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. 시험을 보다가 아 뭔가 내가 조금 잘 못했다 싶으면 아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. 자 물론 일단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이제 어느 누구도 시험 결과에 대해서 100% 만족하시는 친구는 없을 거야. 자 아무도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험인데 물론 시험을 잘 보면 좋지만은 또 이제 못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6월달 9월달 수능 딱 3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너무 이제 막 계획 세웠던 걸 급해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일단 다 열심히 하시고 반성하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. 자 제가 유라 나가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. 생각보다 이걸 시험장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여러분 집중력부터 먼저 기회는 게 맞지 않나. 좀 앉아있는 것도 습관이야. 자 그 정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자 나형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. 나형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위치라서 이제 그냥 좀 적당히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험 결과랑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시험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자 이제 왜 그러냐. 첫 번째 나형은 출제 범위가 지금 수학2밖에 없어. 자 수학2만 얘는 서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. 이렇게 수학2에서만 서른 문제를 내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으나 자 출제가 안 된 게 확률 통계도 안 나왔고 자 미적분 1도 전혀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뭔가 이제 미적분 1의 수혈의 극한 나오긴 했죠. 자 근데 어쨌든 확률 통계 나오진 않고 미적분 1은 수혈의 극한이니까 자 뭔가 이제 테스팅을 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기도 했을 것 같아.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쭉 풀어가면서 느꼈던 거는 나형 씨 보니까 숨이 확 막히더라고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그렇다고 치다가 5페이지도 괜찮아요. 3점 4점 경계에서 제가 좀 문제를 좀 써드릴게. 수혈의 극한에 좀 괜찮았던 문제가 13번이야. 오히려 수능과 약간 좀 느낌이 좀 맞고 결이 맞는 문제가 13번이고 이 문제는 아마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응 하고 간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야. 이게 4개였으면 일단 분명히 또 오답이 많았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수학2에서 14번 문제 있죠. 자 이거 이제 명제 필요충분 조건을 제가 뉴런할 때 이러한 얘기 했었어. 자 그럼 결국에 집합 사이의 포항관계를 보는 게 맞다. 자 그 부정 걸 때 등호 빼고 안 빼고 주의를 좀 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15번은 거듭제곱근 얘기는 자 이거 거듭제곱근 얘기야. 자 거듭제곱근은 자 이건 내용을 모르면 시험자에서 문제를 못 푼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자 기억 잘했을 거고 16번이 약간 작년 수능 29번 문제 좀 느낌이 나지 않아요? 16번 아주 좋죠. 자 16번 아주 좋은 문제야. 얘들 일단 괜찮고요.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서 17번도 작년 수능 20번이라 약간 좀 결이 좀 비슷하지. 스타일이 비슷한 얘기야. 자 얘는 17번이죠. 그러다가 18번은 사실 왜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. 그냥 이제 계산의 의미가 일단 있다고 본 게 맞을 거고 19번이 굉장히 주목할 문제야. 19번이 자 도형 문제가 되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었죠. 그 내접하는 도형은 뭘 먼저 세워될까? 관계식이야. 자 얘는 미지수를 잡고 자 내접하는 도형은 자 미지수를 잡으신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관계식을 세운다. 자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를 써서 얘를 미지수를 해결해도 좋고요. 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정사각형 발견된 친구는 그 안에서 삼각비를 써도 좋고 그냥 특수각을 써도 좋았을 거고 문제 아주 괜찮았어요. 아주 괜찮고 자 그러다가 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출발할게. 자 20번을 보고 느낀 거는 음 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할게요. 자 보세요. 20번은 나는 사실 이런 거는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별로 즐기지 않을 거야. 어 별로야. 어 별로야. 아주 별론 게 느낌이 참 구려요. 이게 그냥 이제 얘기해줄게.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. 그러니까 약간 뭔가 퓨전이 돼있고 비빔밥처럼 막 비벼져 있는데 오늘 비빔밥을 먹어도 사실은 그 재료별로 일단 맛이 어느정도 느껴져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아 섞여가지고 그냥 가루 같아.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잘 모르겠어. 그리고 평가 요소를 생각했을 때 뭐 사실 얘기하고자 하면 추론이랑 얘기하면 끝이 없거든요. 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. 그런데 얘는 좀 아니야. 얘는 아닌 게 뭔가 마작하는 느낌이에요. 뭔가 이제 약간 이제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제 그렇게 맞추고 이제 그런 문제라서 별로 내가 보기에는 평가에서 없어 보이지 않나. 별로야. 그냥 이제 별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난 별로. 난 별론 것 같아. 자 그 다음에 21번.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너무 핫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신경 꺼도 괜찮아요. 얘도 별로야. 난 별로. 이거 왜 내지 잘 모르겠어. 자 이거 이제 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은 여러가지 일단 경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요. 제가 그 뉴런 암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. 무리함수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함수라서 어 함부로 막 뭘 쓰기가 좀 그래. 그럼 제가 이제 가능성들을 얘기해줬어요. 이거를 뭐 접하는 거 많이 물어본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판별시고 우리가 그냥 꿀렁꿀렁 쓰긴 하나. 사실은 또 쓰긴 좀 복잡하다. 라고 하면서 되게 복잡한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이따 해설강의 하면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제 이 느낌이야. 이걸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줄게. 문제가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어요. 자 y는 자 얘는 얼마니? 어 이게 루트 x야. 자 그러나서 직선이 하나 있죠. 자 이렇게 일단 직선이 있어. 얘가 2야. 자 얘가 0,8이야. 자 근데 문제에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포인트는 자연계도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. 자연계도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P라는 점도 동점이고 Q도 동점이니까 둘 다 동점이야. 자 P랑 Q랑 둘 다 동점이야. 자 P도 Q도 둘 다 동점이야. 둘 다 동점인데 얘를 막 연결 연결해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는 게 중점이거든요. 자 라고 하면서 이제 중학교 삭을 잠깐 쓰게 되는데 이것도 좀 그래. 자 얘기해줄게. 점이 이렇게 있고 고정돼 있어요. 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. 그럼 이렇게 수선을 탁 내리면 중점이 딱 찍히죠.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중점 찍으면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이렇게 쓰륵하고 직선이 넘어갈 거야. 자 이거 일단 쓰자는 소리인데 저는 애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. 일단 이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. 답에 루트가 있으니까 45도인 특수가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. 기울기 1인 직선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자 제가 이제 프리에이트를 좀 잡아주면 해설지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. 그냥 뻔할 것 같아서 잘 들어봐. 만약에 이거를 P라고 일단 잡고 얘는 Q 전체라고 잡으면 얘랑 이 직선의 중점은 이렇게 일단 수직을 딱 그어놓고 중점을 잡고 자 이렇게 아이고야 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일단 넘어가는 직선이 생길 거야. 자 이렇게 일단 가자는 소리지.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럴 수 있어요. 만약에 P점을 이렇게 일단 잡잖아. 그럼 이 직선하고의 중점은 이렇게 일단 가는 거니까 자 주황색 직선이 파란색보다 조금 더 0,8에 가깝죠. 왜 수산 내려봐도 얘가 가깝고 얘가 머니까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 또 뭐 할 때가 정답일까? 접할 때에요. 동물적인 감각을 다진 식으로 또 답을 맞았겠지. 그럼 이제 결국 마지막 사항이 이거일 거야. P점을 이렇게 접하는 선으로 제가 딱 결정을 딱 지어버렸어. 자 그랬을 때 얘랑 얘 중점은 이렇게 직선이 나올 거라서 자 이 거리가 당연히 무슨 소가 될까? 최소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다. 이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서 이건 미적분이라 할 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기우기와 같은 접선을 활용할 수 있다.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고 그때 예시로 들었던 그 평권 기출문제 하나 이런 게 있었거든? 이렇게 삼차함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삼각형이 있어요. 자 당연히 넓이가 최대일 때는 기우기가 뭐 할 때일까? 얘는 같을 때 돼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같던 기억도 있는데 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식으로 풀 거는 아예 그냥 예측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자 라는 생각이고 자 이건 좀 뭐 해설이 좀 길어지니까 좀 넘어가고 해설강의 좀 확인하시고 그러다 주간식이 또 노말해졌어요. 22번, 23번, 24, 25, 26 다 괜찮아. 26은 제가 유라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. 로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없다. 자 얘기 한번 했었고 그러다가 27번도 그냥 노말한 문제 그리고 28번도 이런 문제 안 내는 게 맞습니다. 자 28번도 별로야. 난 별로. 왜 내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. 왜 뭔가 평가 요소가 애매해. 그냥 한번 해보자 이 느낌인가? 자 물론 수학 2는 기본적으로 해보자 써보자지만은 지금 사실 수혈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해보자 써보자 느낌이 전혀 시험지에 없어요. 나는 별로. 자 그 다음에 29번도 마찬가지야. 29번도 굳이 숫자를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그냥 이건 그렇다고 치자. 자 그리고 마지막에 30번 있죠. 30번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급하셨던 것 같아. 굳이 이런 거 낼 필요 없어요. 제가 수분감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. 격자점이 개수랑 넓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격자점 개수 또는 어떤 넓이의 극한값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예전 2013학년도가 2014학년도 6월달인가 9월달 무기상점을 풀면서 수분감에서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아.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SN하고 SN플러스의 패턴을 아무리 잡아봐도 고등학생의 패턴이 쉽게 나오지 않아. 근데 뭐 나름 할 수 있는 추정은 이게 몇 차식일까? 2차식이니까 등차술과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등차술이 아니고요. SN플러스 빼기 SN은 원체 개차거든요. 그럼 나는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런지 이해해야 할 것 같아. 개차술을 못 물어봐. 근데 그냥 극한만 물어보면 최고찬 개수만 보면 되니까 그냥 꾸덕꾸덕 써라.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도가 좀 불분명하지. 그래서 얘는 결국 뭘 해도 괜찮냐면 그냥 답은 4에요. 이유가 없어요.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. 얘가 X제곱이야. 얘가 2분의 1의 X제곱이야.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이 넓이가 돼요. 여기까지가 SN플러스 1이고 얘가 SN플러스 1이고 얘가 SN플러스 1까지니까 이 넓이 구하면 이게 SN플러스 1 빼기 SN이랑 똑같아서 극한값 해산하시면 2차식 적분하니까 3차 나오지. 근데 어차피 최고찬 개수 같으니까 빠질 거라서 2차만 탁 남을 거야.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눈알로 풀어도 답은 4에요. 라고 나오나 나는 이건 좀 별로. 난 좀 별론 것 같아. 자, 아무도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나영은 참 이게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 시험하고 수능 시험하고 좀 너무 결이 달라서 그냥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구나. 약간 좀 시대는 미세먼지가 막 뿜어나가는 21세기인데 약간 혼자 시험주기가 19세기인 것 같아. 이거 좀 별론 것 같아. 자, 나는 그냥 별로라고 생각. 자, 그래서 문항 분석에 관한 얘기는 제가 여기 좀 스마일 표시해놓은 거 있죠. 자, 이거 좀 보세요. 자, 이 문제들은 막힘없이 풀 수 있어야 되고 자, 수능하고 참 비슷하고도 괜찮았고 좋았던 문제니까 얘네들은 좀 잘 기억을 할 거. 사실 저 29번 틀렸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. 저 18번 틀렸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자, 그리고 특히나 20, 30, 28, 20에 대해서 더 이상 과몰입하고 이것까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, 우리 그 다음 시험 준비하자. 자,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. 자,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켜드리더라도 이 4개는 나는 그냥 별로. 난 별로. 나는 그냥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. 내 의견이야. 난 별로. 자, 이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더 이상 얘기하기엔 좀 위험한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러니까 난 별로. 그래서 이제 나영에 대한 결론. 여러분, 시험을 잘 봤어요. 어, 축하드려요. 시험을 잘 못 봤어요.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국어랑 영어랑 그 다음 수학하고 탐구 있죠. 특히나 나영도 잘 봐. 얘네 중에서 그러니까 나중 가서 절대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혹은 수학이에요. 난이도가 가장 평가원에서 안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것 완벽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이고 아직 전범위가 아니라는 거지. 자,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거랑 약간 좀 결이 달라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,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. 내가 얘기했잖아. 3월 때 시험까지고 아, 이제 시험 보고 모교사 보고 유난 떨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수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고3 된 지 얼마 안 됐잖아. 그럼 분명히 또 그럴 거야. 아, 뭐 3월 때 시험 점수가 수능까지 가는데 어쩌저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. 내가 보기엔 독립시행이거든. 자, 그냥 이렇게 일단 정리할게. 3월하고요. 자, 수능이야. 전혀 어떤 종속관계를 찾아볼 수 없어요. 그냥 독립이야. 그냥 독립이고 자, 이거 망해도 이거 망할 수도 있고 망해도 잘 볼 수도 있고 망하고 잘 보고 뭐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 고3들이 뭔가 이제 그 3월달 모교사를 향해서 겨울 내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깝거든요.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. 내가 얘기하는 거는 멀리 좀 크게 보셔야 돼. 그러니까 멀리 봐봤자 어차피 6월달, 9월달 수능이거든요. 이 3월달 잘 봤다, 못 봤다. 그럼 또 3월달 시험 잘 본 친구는 또 삼뽕이 가득 찰 거 아니야? 또 못 보면 또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또 길거리 돌아서 배회하고 그러겠지.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에요. 지나가는 시험이고 시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앞으로 학습 방향은 딱 한 가지야. 하던 대로 꾸준하게 우리는 주접떠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야. 자,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3월달 시험을 대비를 해가지고 막 모의고사를 내가 발간도 안 했죠. 이유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. 아무런 의미가 없어. 그냥 아, 학력 평가니까 평가원하고는 조금 다르겠구나. 아, 그냥 나의 학력을 한 번 측정해볼까? 그럼 나의 학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괜찮아. 내가 괜찮다고 얘기해 주잖아? 괜찮아. 자, 잘 봤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못 봤다고 너무 침울해하지 말까? 자, 그렇게 일단 정리해드릴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들 거야. 가형은 그래도 일단 시험지가 좀 나름 좀 구조가 좀 잘 짜여져 있으면 나형이 좀 엉성했거든요. 나형 커트라인 보니까 엉망이더라고. 또 이러면 안 돼. 내가 또 걱정돼. 나형은 항상 걱정이 돼. 나형 지금 커트라인 뭐 80이나 1컷이 뭐 80이나 아니면 뭐 78 이렇게 나오는데 3월달은 원래 그래요. 원래 그래. 근데 2컷이 거의 60X야. 그럼 또 애들 생각하거든. 막 시험 발로 봤는데 어, 2등급이네? 어, 너는 2등급이 아니야. 자,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. 자, 원점수로 따지셔야 되고 나형 같은 경우는 주로 오늘 시험에서 80파 이상이면 여러분 안정적으로 수능가서를 다 잘 볼 수 있을 거다. 그래서 그 이하는요. 더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어, 이 문제에 맞춰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. 그냥 제 소감은 나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낳았던 3, 4년 동안의 3월달 시험 중에서 제일 별로였어요. 그냥 내 의견이니까 별로, 난 별로. 어, 그냥 그렇게 일단 얘기할 거고 너무 집착하지 말 것 우리 계속 얘기하죠. 가장 중요한 시험은 일단 첫 번째 검은이 몇 월대 시험이니까? 6월달 시험이야. 그리고 9월달 시험은 수능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일단 열심히 합시다. 자, 오늘 시험 문화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과연 몇 명이나 해설 강의를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당연히 힘들죠. 자, 여러분 집중을 계속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. 계속 앉아서 이걸 딱 풀로 집중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거든. 분명히 이걸 느꼈을 거야. 3월달 시험 딱 보면서 아, 탐구쯤 보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확 나가버리죠. 자, 멘탈도 실력이라서 이건 기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자꾸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01년생들이죠. 대부분 어, 많이 좀 나약해요. 근데 그건 시대상에 반영된 걸 사실 또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나 약간 좀 시험을 좀 본다는 그런 집중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인텐스하게 좀 살아갈 필요도 있다는 거고 자, 그 정도 반성하고 오늘 그냥 씻고 빨리 자세요. 내일을 준비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. 자,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자, 저는 이제 이게 끝이 나고 해설 강의를 해야 돼. 해설 강의를 해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너무 이제 길게 안 할게요. 그냥 포인트만 딱 잡아서 얘기를 해줄 거고 자, 이 시험은 그냥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, 이번 주 내로 그냥 정리를 끝내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지. 자, 아무도 그렇게 했다면 보고 자, 시험 분할 수고 많이 하셨고 자,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. 이 시험 때문에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근데 뭐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제 시험 분할 수고 많이 하셨고 자, 어쨌거나 우리는 본 수업에서 다시 볼 거고 자, 해설 강의는 관심 있는 친구도 많이 보시면 좋을 거 같아. 자, 이 정도일 때 얘기합시다. 수고 많이 했어요. 수고함. 수고하셨죠. 수고함.